우리 지역에선 최근 중고 상품 거래에 따른 사기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같은 물건이라도 더 싼 값에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그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른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개인 간 중고 상품 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해 사기 행각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7년간 전북에서만 모두 18,096건의 직거래 사기가 발생했고 이 중 검거된 인원만 15,770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봐도 2014년 1,859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2,541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900여 건은 2020년에 3,500여 건이 되면서 2014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고 건수 3,525건 중 검거된 건수는 2,665건. 인터넷이나 대포폰 등을 이용해 직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거나 잠적을 하는 경우 범인을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판매자의 연락처 또는 SNS 메신저를 통한 연락을 주고받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해당 판매자의 연락처가 전화 연결이 안 되는 번호거나 또 차단을 할 경우에는 판매자 찾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범인을 잡았다 하더라도 액수가 소액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그리고 이미 입금되는 금액을 사용했다고 잡았대면 지불한 돈을 되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사이버금융범죄 경우 은행이 계좌지급 정지를 하고 있지만 중고거래 사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당장은 중고물품 거래 시 시민 개개인이 주의를 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